오늘의 영상은 지난 영상을 보고 오셔야 보다 쉽게 납득이 되실 테니 꼭 먼저 보시고 오길 권유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출신, 아산병원 출신, 삼성의료원 출신, 세브란스 출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될 때 의사들의 양력, 스펙을 보고 가곤 하죠. 스펙이 곧 그 의사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의사의 능력을 바꿔 표현하면 환자의 상태를 분석 후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스펙이 좋으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좋다는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스펙은 비단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팔란티어 관점으로 바꿔서 봐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먼저 가시화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개된 정보를 봄으로 인해서 지금 선택된 결정 외에 더 이상의 최선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보들이 가시화 돼 있나요? 의료의 미래라는 제목 때문에 최첨단으로 원격으로 진료나 수술이 이뤄지고 AI가 치료를 하고 뭔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머나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있습니다. 1번 자동차는 가장 최신 시스템인 공장에서 최고의 A급 직원들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자율주행 시스템 버전도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2번 자동차는 가장 오래된 공장에서 보통의 일반 직원들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FSD도 평균적인 버전입니다. 어떤 차가 자율주행을 더 잘할까요? 왠지 모르게 1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러한 표시가 돼 있어요. 1번 자동차는 이렇게 막연하게 정보가 나타나 있는 반면 2번 자동차는 정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차가 자율주행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지금부터는 살짝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2번 자동차는 자율주행 능력이 정확하게 수치로 표시되어 있지만 1번 자동차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 매니아라면 FSD 베타 10.69가 어느 정도의 운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10.69의 기능이 어느 수준인지 그 능력치가 이미 공식적으로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시화된 정보들을 모든 테슬라 매니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압니다. 그러나 1번 자동차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 움직임이 최선의 의사결정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보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1번 자동차가 자신의 FSD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차가 자율주행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더 잘할지 답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러한 관점으로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누가 더 능력 있는 의사일까요? 누가 더 최선의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까요? 인터넷이 되지 않던 시절에는 정보에 공유가 되지 않았었기에 자신의 경험이 곧 모든 데이터이던 시절이니까 가장 큰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가장 능력이 좋았을 겁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사이니까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진료 데이터가 공유가 되어버린 순간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는 고혈압 환자 100명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100명과 대화하면서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얻어야 했지만 이제는 10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만 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 데이터를 바로 논문으로 접해볼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의사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많은 의료정보 데이터를 습득한 의사일 겁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 양력이 좋은 의사, 스펙이 좋은 의사를 선호하는 이유 역시 그 의사가 더 많은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다 같은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시스템의 관점으로 본다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가시화가 돼야 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정보를 보고 논리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더 바뀌어야 어떤 의사가 더 최선의 의사결정을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 FSD의 버전처럼 지식상태가 드러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사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환자의 입장을 보면 의사의 지식상태를 모를 때 의사의 스펙을 보고 의사의 지식상태를 대강 때려 맞춰야 하지만 만일 의사의 지식의 양과 알고리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 의사를 만나게 되면 어떤 치료로 이어지게 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어디 출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얼마나 섬세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 의사는 내과 교과서를 2018년 버전까지만 받네? 그런데 이 의사는 가장 최신 버전의 교과서를 받구나 그리고 연관된 다른 교과서들까지도 습득한 상태이네. 환자가 B 의사를 선택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정말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FSD 버전을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있을까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의사의 미천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의사에게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면 사실 이것은 의사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것과 비슷해요. 환자의 병을 맞추고 그 병에 맞는 치료법을 답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주관식 문제를 머릿속으로 암기한 지식으로만 문제를 푸는 것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을 눈앞에 펼쳐둔 채 그것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 보다 더 하이 퀄리티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잊고 있던 지식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정보 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털털 털어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최세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의사에게는 최선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모든 지식정보들이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려져 있죠. 사실 의사뿐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지식이 가려져 있다 보니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명목하에 결국 전문가가 꺼내서 보여주는 정보들만 고객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죠.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에서 면허증, 자격증과 같은 전문가라는 특정 지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특별한 지위가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죠. 결국 그 집단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결정이 최선의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게 됩니다. 미래에 나타날 의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가 한 판단이 아닌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눈에 보이게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저는 A병원에서 수년간 트레이닝한 경험으로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가 아닌 저는 2022년 출간된 내과학 해리슨 교과서와 작년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의 고혈압 진료 지침을 기준으로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인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